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하나 비전과 하나 정밀 기계를 떼내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로 인적 분할한다는 소식에 급락했습니다.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는 재상장 후 하나 비전과 합병합니다.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는 5일 전해보다 9.96% 내린 21만 2천5백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. 이날 주가는 지난해 말에 12만 4천5백원에 비해 94.78% 상승한 수준입니다.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신설 법인의 분할 비율은 9대1입니다. 인적 분할은 임시주총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완료될 예정입니다. 스톡티브이 동영상은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